용인검도대회에 참가해서 행운 추첨으로 드론을 받았습니다 경품으로 타온 펠로 드론 언박싱 했습니다 이게 동영상 촬영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냥 몰랐는데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구요 이건 보조 날개, 날개 제거하는 공구, 본체, 케이블, 미션지라고 되어 있는데 조종하는 방법 연습하라고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기 배터리 구요 기계 옆에 충전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터리 결합은 그냥 이 뒤에서 꽂게 되어 있네요 장화계에서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별리는 당기면 되구요 연결은 옆에 스위치를 누르면 깜빡깜빡 거린되요 다운 받으면 앱 받아서 실행을 하면 연결 됐구요 알마를 권!. 2h 2h 1h 2h 1h 1h 2h 2h 4h 3h 4h 와우 좋네 와우 나 볼 수 있네